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이요 30%에요 비중은 매수가는요 12000원에 30%에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작년 10월달에 매 했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가 해서요 올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. 최근에 은행주들 수급이 좋고 기업은행은 추세 만들면 조금 꾸준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이 기업의 어떤 특징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작년에 배당락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세는 작년에 어떤 고점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에 간점에서 주가가 아직 오른 적이 없었는데 기업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뭐 한 12300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서 수익 실현할까 배당 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나오겠죠 배당 못 받았어요 아직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홀딩하고 가시면요 1만 2천 한 4,5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나요?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? 최고?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간다라고 지금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갈 수 있는데 영역까지만 얘기 드린 거예요 확인할 제가 확률적으로 높은 가격은 123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이슈로 어떤 분위기로 갈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